감자살 저희 도원에 오시면서 오늘 첫번째 도원 육사는 바로 감자살 입니다 네 어디마나 감자를 제가 지금 또 프레치를 입고 왔습니다 이 감자를 남편께가 신고하는거에요 어 정말 마마님 저 3명이죠 자 일단 이거 마마님 이거 안했어? 마마 이거는 정말 안했어 자 이거는 PC님 아 난 잘한다 자 이렇게 짜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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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 해볼게 이거야?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타이밍에 지금 나갈거에요 자 안녕 안녕 그럼 너의 보셔니깐 감자입니다 지금 감자들 다 넣어놨는데 감자가 다 넣어놨죠? 감자가 다 넣어놨죠? 붕도원 이탄이 붕도원 이탄이 붕도원 이탄이 붕도원 이탄이 멋있다